네 반갑습니다 우자필정입니다 아 이거 이거 휴가 마지막 날인데 오늘 날씨가 구름이 아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오네요 그래서 마지막 휴가 아 온다 또 찬양을 한번 나왔는데 어 지금 나무섭에 들어올께 시원하긴 시원하네 ônica 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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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소리 많이 나네 원래 골봉으로 갈라 했는데 꼭 건너가는 물이 너무 많아가 못 건너가는 가가지고 다시 매일 좋아하는 코스 다시 일로 왔습니다 소나무속에 숨아가지고 이거는 뭘까요 마이 보네 시원하네 시원하네 선풍기 산단 틀어놨다 시원하네 제가 막을 입고 이제는 물이 많아 이제는 물이 많아 이렇게 일어날 날짜 계속 일어날 날짜 그냥 이렇게 일어날 날짜 이런 날짜 이렇게 일어날 날짜로 일어날 날짜로 끝까지 일어날 날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따 바람 좋네 시원하다 아따 시원하다 여기 진짜 바람 정말 시원하네 불숍이 올라오다가 전부 습어가 가고 있네 날이 더워 길이 잘 안보이니까 잘 보고 가야돼 날이 더워져서 날이 더워져서 날이 더워져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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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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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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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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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